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제가 젊은 날 텍사스 휘스톤 에서 유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대해서 좀 각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국을 떠나면 평범한 사람도 애국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텍사스 휘스톤에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분들이 안보단체 해외를 구성해서 꾸준하게 그동안 해외 동포단체들과 협력관계를 유지 하면서 목소리를 내어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병호tv에 관심을 가져온 휘스톤 그레이트 코리아 usa의 배창준 대표가 휘스톤 안보단체와 해외 10개국 25개 동포단체와 함께한 공동 성명서를 보내주었습니다. 해외 동포들이 현재 얼마 남지 않은 3구 대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려와 한국의 장래에 대한 걱정이 교차하는 그런 성명서입니다. 해외 동포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걱정을 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모국의 자유시민 여러분 저희 해외 동포 대표들은 국내 자유시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을 어느 때보다도 한 마음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2020년도 4.15 총선 때처럼 여러 내홍과 혼란을 반복적으로 겪음을 보니까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혼란에는 지난 정권에서 탄핵을 배우했던 세력들과 소위 586 정치 세력이라고 불리는 비민주적 카르텔 세력이 그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과 입법 행정 언론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그들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자유민주의 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모국의 3구 대선은 경악스럽게도 이들의 배우 세력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가 여당 후보로 당선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상상을 초월한 개인의 범죄와 약점 외에도 정치 외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 이재명 후보는 민중 민주주의 반미 친중 사회공산경제 체제 가치 무한 해체 친북 친중 유사 전체주의를 표방할 우려가 높습니다. 반면에 야당 대선 후보 윤석열 은 그동안 정치적 객변 속에 자유민주 한미동맹 민간주도시장경제 자유공화국을 지지하는 확고한 정치적 입장과 법치주의 공정과 정의실현이란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강력한 소신으로 소위 우파국민 대다수가 선택한 후보가 되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현재 조국의 정치 상황은 야당에서 어떤 험없는 후보가 나와도 저들 586 정치세력의 카르텔은 공상당의 수법인 선동과 조작 이간의 패턴을 항상 적용하여 자유시민들을 혼동과 갈등에 몰아넣는 고전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3구 대선에서도 정권 연장에 실패할 경우 그동안 저지른 모든 범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사법적 단죄가 두려워서 각가지 정치공작과 계책으로 최악의 혼란과 분열 전술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모국의 국민 여러분 이렇게 가장 최악의 정치 상황과 혼동 속에서 저희는 진실로 명분과 신리 여론의 균형이라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번에 정권 탄환으로 정권 교체에 실패하게 되면 불법 탄핵 온갖 부패 악법 상정 안보 해체 외교 파탄 부정선거 등의 우리가 진실로 바라는 정치교체는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해외 동포 대표들은 이번 선거는 정치적 역사적인 관점에서 단순히 여당 이재명 대 야당 후보인 윤석열의 선택이 아니라 유사 전체 공산사의 가치 무한 해체 세력과 대자유민주 가치 공화국 세력과의 당군 이래 가장 심각한 삶과 죽음의 싸움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국이 자유 국민 주권을 회복한 것을 믿고 이를 위해서 큰 틀에서 단일화된 야당 후보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2022년도 2월 3일 휴스톤 안부단체 일동 이 성명서는 아마 해외 여러 그런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서 그런 호소문 형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그런 호소문을 보면 되게 양식 있고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현재 조국에서 맡고 있는 3구 대선 문제를 어떤 관점과 시각 에서 바라보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관점과 시각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586 운동권들이 사법 입법 행정 언론까지 완전히 장악한 상태이고 현재 문제의 핵심은 이번 3구 대선에서도 정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아주 집요한 정치 공작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번 선거는 정치적 역사적 관점에서 단순히 여야의 대결 구도가 아니고 유사 전체주의 와 자유민주주의 간에 가장 시혈한 그런 당군 이래 가장 심각한 삶과 죽음을 건 그런 전쟁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아무튼 3구 대선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동시에 사전선거 조작을 포함한 일체의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으면 60%에 육박하는 정권 교체 열망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단일화가 삐끗거리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그런 노력에 실패하게 된다면 아마 한국은 아주 가혹한 그런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